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태풍 관련 예상진로와 소식들을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기상청과 독일기상청 등의 수치예보모델들을 통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현재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전라도와 충청도를 관통할 것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7호 태풍란이 곧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경 148도 부근 해상인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레드서클로 추적 감시를 하고 있으며 레드서클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표시입니다. 또한 현재 동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도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허리케인 도라는 현재 하와이 머네상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가 허리케인 도라에 대하여 우려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2023년 현재 우리는 엘리뉴를 겪고 있으며 2015년 엘리뉴 시기에 동태평양의 허리케인들이 여러 서태평양으로 넘어와서 한반도를 위협했었기 때문입니다. 동태평양의 허리케인이 서태평양으로 넘어오면서 날짜 변경선을 넘으며 허리케인에서 태풍으로 바뀐 경우가 2015년 엘리뉴 시기에 많았으며 2023년 엘리뉴 시기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3년도 같은 엘리뉴가 발생한 해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평소보다 동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태풍의 씨앗격인 열대폭풍도 동쪽 바다에서 더 잘 자라게 됩니다. 특히 허리케인 도라의 경우 이미 생성 이후 만 킬로미터를 넘게 태평양을 가로질러온 상태이며 이와 같은 장거리 이동 태풍은 바다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상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날짜 변경선을 넘어온 이후 태풍이 될 경우 매우 강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케인 도라에 대한 모니터링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